영하십니까 체중입니다 그 저번에 실종된 친구를 찾아라 시즌 2가 나온다고 마귀가 예고 했죠 근데 시즌 2 그 나온 그거를 제가 좀 더 예고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지나 시즌에는 나왔던 애들이 마귀 네 마귀와 해모브러스 그리고 패티 루피 뽀로로 육총장 에디 포비 패티 루피에 에디 포비 뽀로루 크롱 포비 에디 루피 패티 예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 오 잠깐만 아 네 아무튼 그렇게 진행할 건데요 뭐야 에이아이사 아 그렇게라는게 뭐라고 해야 될까 와 트로피 되찾았다 아이 그 그 그 그 뭐 뭐라고 해야 되니 네 아무튼 실동된 친구를 사자 시즌 2 그거를 언제 할까 지금 고민하고 있다가 오늘이 며칠이니 케리곤 티비 마인칼프 다 됐고 10월 16일이니까 지금으로부터 이번주 내일 아 내일은 안돼 만들어야 돼서 늦때라도 다음주 아니면은 일찌가며 이번주 안에 한편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라인이 끊길지 안 끊길지는 저도 잘 모르겠구요 아무튼 제발 많은 시청 부탁드리구요 guuk 3 2 2 3 4 5 여러분 재미있게 봐주세요 앞으로 청소년들 대상이나 이런건 많이 했으니까 이제 좀 꼬맹이들이지만 약간 동심파괴? 아무튼 청소년들은 이제 좀 끝내고 다시 어린 나이를 좀 돌아갈까 합니다 이 스토리가 생각이 안나면 그 스토리가 끝나고 게임차는 다시 청소년으로 돌아오는거고 또 나오면 또 스토리가 난다하면은 또 돌아오는 또 만화로 진행하는거고 아이고 가려버렸네 어헝헝헝헝헝헝헝헝 뭐 세력을 좀 키워야되겠지 아아 나 어디가나 저러는데 어디가나 저러는데 네 뭐 아무튼 잠깐만요 뭐 아무튼 기대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일단 한가지 예고를 드리자면 새로운 한식들이 좀 나올거에요 예전에는 로보트도 좀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도 과연 로봇이 나올까요 아니면 또 뭔가 또 실정된 친구를 찾아라 이번건 되도록이면 단서찾기로 놀이랄까 아닌데 사실상 제가 이전에 초딩 초티를 유튜브 초보 초보티를 벗기는 했는데 이게 또 귀찮아요 오락하기가 너 딱걸렸어 딱걸렸어 너 일로와 일로와 음 아 뭐 아무튼 진짜 재밌을 것 같구요 음 보세요 유아니씨 개중이 걸렸네요 진짜 치사게 자기 생일 다가온다고 스파이크 얻었어요 너무하지 않나 이제 마지막 예고 불얼 편 이제 이 판 하고 끝날게요 네카 크루 네카 크루 내꺼야 바로 끝났네 그러니까 한 번 더 아니 솔직히 졌으니까 죽었으니까 막판 1위 가자 막판 1위 1위 할 때까지 막판 농담이구요 저도 5위 2위상 5위 이상 오 땡큐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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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래 음 그래서 수락받아 드릴게요 음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좀 높이네 결과하면 빨리빨리 빨리 진행이라 너랑 딱 한 것만 해줄테니까 아 근데 얘가 왔으니까 또 불쌍하니까 몇판 해주죠 이렇게 된 상황은 꿈도 꾸지 못했으니까 얘 좀 실력 늘었나 게임에서만 많이 봤지만 또 떨어지게 생겼네 쟤랑 파이퍼랑 팀이니까 물 아파오는 아 나 튀는게 좋겠어 나는 상관없다 이 녀석이 여기 있는 건 낫다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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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튀어야 돼 나의 안 돼 이렇게 빠져버려 슥! 나 이번엔 죽여! 아니 뭐하는데! 아니 자를 수 있잖아! 칼 지금 이거! 에너지 드렁크가 아깝다 어우 답답해서 이번하고 꺼내줘야겠다 역시 청결이 타야겠지 답이 없네 노답노답 저 에너지 드렁크 먹어 아니 뺏기잖아 먹어 먹어 지금이야 가서 먹어 그렇지 다 끊어버려 이제 쟤 그래 쟤 죽여 아니 구짜리 죽이라고 죽이면 되잖아 답이 없어 답이 그러니까 다 뺏기는 거 아니야 다 뺏기 다 뺏기 다 뺏기 다 뺏기 다 뺏기 네 그러면 다시 얘기하는데 진짜 감사해 봐주시고요 그러면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꺼고 눌러주시고 다음에도 새로운 장난감과 게임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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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